에어리어 88 좋아하시는 아저씨들은 이 전투기 안좋아할 수가 없죠. 카자마신이 맨 처음에 탔던거 포르세여 미해군 함재기였는데 요즘은 다 퇴역해서 좋구요. 종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거 뒷면도 굉장히 이뻐요. 특히 뒤에서 봤을때 이 뷰가 나와요. 옛날에 항공모함에 탑재되었을때 그래서 이 전투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요즘은 다 퇴역해서 없어져갖구 그리고 이게 다 종이입니다. 종이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접어서 만드신건데 놀랐습니다. 진짜로